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날먹 개스한단 도박 없어시요 독없는 촉매 독질 촉매 저렴한 카드 신경독 맹독 신경독 하이 편안 그냥 푸셔나 껴놓을걸 폭주총매 소주 현저의 돌이나 수고 반사신경 불 많이 봐야겠구만 불 많이 봐야겠구만 와우 개처럼 됐 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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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1 1 1 2 1 2 2 2 1 2 2 1 2 1 2 1 2 2 3 3주전에 선입금 미션 올렸는데, 아쉽게도 채택 안된것 같네요. 앞으로도 방송 파이팅 하세요. 아이고, 밀키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3개월? 3주전? 3주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주전? 3주전? 2주전? 2주전? 3주전? 정신공격? 어서오세요. 삽. 아드레날린. 공격.. 아무랬다. 제비 흐리탐 다 들고가고 싶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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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어차피 스톱이니까 엘리트 말고 풀을 봅시다. 과연... 연금 시작이 좋을까? 소주 시작이 좋을까? 고개의 충매의 공포... 놀림벨... 앞둘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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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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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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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가가 없는데 전략가 있는 것처럼 돌리고 있었다. 알도 있어서 똥죽 나도 넣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화된 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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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